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받을 수 있는 정말 미친 효자되는 재테크 보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이 특약은 있어야 되겠다 4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다른 말로 우리가 가족생활배상책임특약 그래서 가베책 네 가베책이라고 하죠 혹은 뭐라고 하죠 일베책이라고 하잖아요 일베책 요렇게 해서 솔직히 가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아는 사람들만 보험금을 많이 받고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잘 못 받아요 왜 모르니까 이 특약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일베책 가베책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관 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 장애를 입혔을 경우 대인사고죠 혹은 타인의 재물의 손해 대물사고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률상에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지금 특별약관에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내에 기재된 주택 부지 내에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소유나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혹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혹은 사용 및 관리는 제외가 됩니다 우연한 사고 그래서 요런 것들로 솔직히 많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특약은 특히 보험사기사들이 많이 써먹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바꿔야 돼요 휴대폰을 바꿔야 되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짜고 치는 거예요 자 너 이거 가입했어? 그러면 나 이거 갖다가 쳤다고 하고 이거 나 고장나면 수리 지금 휴대폰 교체해야 되는데 혹은 그 전에 내가 떠졌는데 이거 20만원 나왔어 그럼 니가 쳤다고 해서 짜고 치자 이러면서 이거 사건을 접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08년 전에는 본인부담금 2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부터 한 사고당 1억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호망 나는 본인부담금 20만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1억까지 되는데 휴대폰 25만원 수리비가 나왔어 그 20만원 제외하고 5만원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5만원 수칙이 별거 아니죠 하지만 나뿐만 아니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나랑 배우자 2명이 보상이 되고요 특히 가족 배상 책임 특약은요 등본사는 우리 주소지에 거주하는 곳이 지금 가족 모두가 있다 저는 저랑 와이프 자녀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5명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족 생활은 근데 나도 가입하고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가입했다 그러면 일단은 2명이 중복해서 가입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0원으로 보상을 1억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수리비가 15만원 10만원 나왔어 근데 내가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있다 할지라도 와이프가 이 보험이 있고 다른 사람도 이 특약이 있으며 저희 아들도 이 특약이 있으면 2명이 중복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0원으로 10원서부터 1억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특약은 워낙 인기가 많고 가성비 대비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물론 비갱시형 요즘에는 갱시형으로 나왔지만 특히 여러가지가 있죠 자동차도 보상이 돼요 움직이는 자동차는 안되겠지만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있는데 중립이 N자로 중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밀다가 어우 어떡해요 너무 세게 밀다가 벽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이것도 우연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1억 한도 내서 보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제가 13층에 사는데 화분을 밀다가 밑에 떨어졌는데 밑에 사람이 다치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파손이 됐다 하면 모두 다 1억 한도 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위에요 3위는 뭐죠? 바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에요 자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일단은 내가 가해자든 혹은 피해자든 운전한다가 사고가 안나는게 알잖아요 초보 운전자가 오면 제가 방어운전으로 피해야 되고 혹은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다가도 일단은 누가 끼어들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상 위로금요 거의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특약이에요 우리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있죠 내가 만약에 가다가 어디 가해자든 혹은 피해자든 졸음운전에서 전봇대 막았어요 아니면은 어디를 쳤어요 혹은 뭐 접촉사고 나랑 뭐 상대방이랑 같이 사고가 났던가 상대방이 100% 과실이 있던가 내가 주정차된 차량에 있어서 혹은 내가 어 딴 사람이 가만히 서있 어 주정차가 되어있는데 제가 가다가 졸음저에서 사고가 났어요 백대빵이 나와도 병원에 가서 한 번만 가서 목잡고 누우면 그래서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 향내만 맡아도 거의 몇 등급 14등급이 나와요 14등급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부상위로금 12등급에서 14등급이 3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지만요 예전에는 14등급시에 100만원 그리고 중복해서 200만원 300만원 가입이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4등급시에 100만원 하지만 요즘엔 30만원까지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선태 보험 사기가 아주 우려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에서 14등급시에 뭐 30만원 뭐 11등급시에 100만원이죠 네 하나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뭐 8등급시에 뭐 200 4등급시에 뭐 500 뭐 1등급시에 1,2천 이렇게 등급이 나온 자동차 부상위로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상 장기요양 아 죄송합니다 부상위로금 그래서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잡고 누우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가족 부상위로금 가부상 있어요 가부상 가족 부상위로금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자동차 부상위로금 가입하면 저만 원래 보장이 되잖아요 와이프도 가입이 됐으면 와이프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가족 부상위로금 가부상은 뭐냐면요 내가 가입했으면 최대 5인까지 직계가족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배우자까지 합산해서 5명까지 내가 가입을 했다 이 5명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명 다 되면 내가 30만원짜리 가입했으면 우리 5명인가 어떻게 돼요 제가 30만원짜리 가입했으면 저 보상이 되고 배우자 되고 그 대신 5명 다 제 차에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5명 다 3 3 3 3 3 3 5 15 1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50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도 이 가족 가족 부상 위로금 가부상이죠 자동차 가족 부상 위로금을 가입했다 그럼 4명 다 역시 각각 150만원씩 그럼 150만원 곱하기 4명이기 때문에 600만원 간단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우리 5명이 타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6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족 부상 위로금 가부상 혹은 자동차 부상 위로금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 특양은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들꼬님 주차시 보장이 된다니 놀랍네요 주차시에도 보장이 되고요 3위는요 3위 아까전에 가족 부상 위로금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3위라고 저 보호망이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대망에 2위와 1위 남았는데요 자 2위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2위는 우리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출시가 되었던 독감 그리고 수족구 보험입니다 자 독감 보험은요 연간 1회까지 100만원까지 한화 손해보험에서 아 작년 12월달인가 12월달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독감 보험은 한화 손해보험에서 100만원까지 물론 타사도 50만원 30만원 있는데 높은 한도로 딱 한달간만 판매가 되었죠 한화 손해보험에서 그래서 독감 일단은 보험 워낙 유명했는데요 이때 대유행처럼 그래서 정말 제 고객들도 독감 보험 가입하고 3,4일만에 100만원 청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단돈 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한 번 매년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보험료 만원이면 한달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이에요 실제 제 고객이 독감보험 가입해서 작년이나 올해 일단은 보험금 청구해가지고 벌써 10년치 보험료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을 때 유행하는 우리 자녀들 수족구 보험이죠 수족구 보험 그래서 흥생에서 70만원 나왔다가 아 100만원 나왔죠 그래서 금융감독에서 이거 너무 금액이 크다 그래서 지금 50만원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훈구셋명 50만원 그리고 미래세 또 얼마죠 미래세지 70인가 50인가 하여튼 50인가 70인가 미래세 그래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훈구셋명이에요 훈구셋명 훈구셋명 보면 여기 수족구 수족구 시에 7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두진단 시에 100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지금 모든 보험사 아 지금 훈구셋명도 수족구랑 수두진단비가 5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구요 그리고 예전에 판매가 되었던 한화손해보험 단돈 만원 독감보험도 만원 납입하면서 매년은 연간 1회로 독감 진단받으면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우려먹듯이 매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독감과 수족구 보험이 대망의 이유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대망의 이유로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질병수습이 혹은 피부질환수습이에요 자 피부질환수습이 저 보험학 유튜브에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요 L00서부터 L99까지 피부질환으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피부질환수습이 1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L84에요 L84가 구둠살및 티눈인데요 요거 진단받고 레이저 운고술 전기소작술 그 다음에 우리 냉동 운고술 하면 10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이 질문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거구요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험학이 유튜브에 그전에 올려드렸어요 네 피부질환 그래서 L00서부터 L99까지 L99까지 우리가 진단받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레이저 시술 전기소작술 냉동 운고술 하면 보장을 100만원씩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왼발 오른발 같이 해도요 두고 같이 해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험학이 자신있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요런 내용들 저 보험학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구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뭐 여러가지도 있지만 우리 질병수습이도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질병수습이 뭐 발바닥 티누는 잘 안나오긴 하지만 요즘에 생명보험사들 특히 대장용종 위용종 했을 때 뭐 동양생명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포함해서 400만원 DB생명 400만원 요렇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질병수습이가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자 질병수습이 생명이랑 손해보험 똑같습니다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을 말한건 나오구요 흡인이나 천자는 신경차단은 보상이 안되요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거 절제는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거죠 흡인은 주사기를 빨아들은거 있죠 그건 보상이 안되구요 천자도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외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거 이 모두가 보상은 못받아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웬만한 이런것들은 거의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도 유튜브에 많은 분들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호망 유튜브에 좀 많은 내용들 올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특히 수수비가 1등이란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수수비는 보험료도 비싸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 이상으로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지만 두고두고 그래서 보험금 받기 어렵지 않구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의 뜻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험금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사골곰탕처럼 정말 재테크할 수 있는 보험 목돈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망의 1위가 질병수수비 혹은 피부지한수수비가 1위구요 2위는 작년에 하나손해보험 독감 진단비 매월 매년 연간 1회로 독감 진단받으면 100만원씩 보험료 만원밖에 안되고 수족구보험 요즘에 70만원 50만원 훈구생명이나 미래세대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요즘에 어린애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수족구 많이 진단받는데 연간 1회로 50만원 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역시 보험료 1,2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3위는 자동차 부상위로금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가서 목잡고 누우면 14등급이라도 받게 되면 지금은 30만원 예전에는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3위로 저 보험망에 선정을 해보았구요 4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내가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파손을 줬을 때 일단은 1억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2008년도 전에는 본인부담금 2만원 하지만 지금은 20만원인데요 부부가 같이 가입이 되어있던가 아니면 가족들 같이 중복해서 가입이 되어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1억 한도 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위는 민사소송 법류비용 보험료가 4천원 정도 하는데요 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건물화재 보험에 같이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는 변호사 선임비 초 500만원 인지대 소금달료 500만원 합산 2천만원까지 연 1회로 연간 1회로 한 사고당 보장을 봐 수가 있는게 매우 큰 대박이다 6위는 응급실 내원비 응급실과 비응급실 있는데요 특히 응급실은 보상받기 힘들지만 비응급실 예전에 내가 손해보험사 거의 다 2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감기나 고혈이 나서 비응급실로 가서 그냥 진찰만 받아도 거의 7,8만원 나오는데요 보험료가 병원비가 비싸죠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되고 비응급실 통원비로 2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 7위는 제가급여에요 65세 전에는 노인성질환 21가지 파킨스 알차이머 치매 65세 미만시에는 노인성질환 21가지 진단을 받고 나서 진단을 받고 나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장기요양 신청하면 일단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한 시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치매나 아니면 허리디스크 인공관절 수술에서 상해든 질병이든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서 우리 7가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등급판정을 받고 이 7가지 항목들을 매월 한 번이라도 신청해서 신청한 내역서를 보내주면 매월 100만원씩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호망 어떻게 보면 좀 야심차게 좀 설명해 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어 지금 없어진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전설이 된 보험들은 가입이 안돼요 하지만 어떤 누군가 어떤 소개사들이 이 상품 안 좋다 아니면은 혹은 본인이 아 이건 필요없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영상 보시고 아 저번에 보호망이 절대 해제하지 말고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받을 수 있는 정말 미친 효자되는 재테크 보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이 특약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있게 1위부터 7위까지 저 보호망이 보험금 자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재테크 보험 재테크와 보험의 합성어죠 보테크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위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저 보호망 추석날에도 월화수목 금금금 항상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1일 1방송 이상은 영상을 올려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찐보험 채널 보호망 영상 많은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구요 내일도 보다 정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